몸이 물어야 됩니다. 고리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. 꼬리가 끊어지면 안 된다. 고기를 늘려야 됩니다. 많이 잡으십시오. 사람들을 많이 잡아라. embarrassment. 염증하게 많이 잡으셔야 됩니다. 염증 crimes Voorstie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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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이해 중인 자세히 그녀분들과 함께 그녀분들과 함께 계기 때문이다 그녀분들과 함께 그녀분들과 함께 그녀분들이 저의 나라로로 우리 생생한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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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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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